6,200만 성도여러분, 당신만 목해져요.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? 지금 성경에 있었던 골리아 장군 그 사건이 지금 한국에 그대로 왔어요. 그대로.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? 사울같이 하실래요? 사울같이 하실래요? 일반 백성들처럼 나라가 망하든지 없어지든지 내먹고 살기 바빠 거기에 속하시래요? 다이세 아버지처럼 내 아들은 피해보면 안 돼 거기에 속하시래요? 다이세 형님처럼 시도 못하면서 다이서를 꾸짖고 너희놈! 여기 전쟁터에요. 왜 왔어 이놈아? 자기도 못하면서 말이야 나를 구하려고 나온 정광훈 목사를 욕하는 사람들은요 전낭 못 가요 그러나 유일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자 주먹 다지시고 옆에 좌우에게 한번 신문을 해보세요 생각하게 너는 어떤 종자냐 물어보세요 시작 어떤 종자래요? 다윗이요? 좋아요 지난주에는 내가 다 용서해줄 테니까 이번에 1,200만 성도들은 광원광야로 다 뛰어나오고 다윗이요 다윗이요 다윗이요